1. 부정선거에 침묵한 겁니다. 그 젊은 친구가 그렇게 거짓으로 인생을 살아가지고 4.15 총선의 이런 눈을 감으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래 갈 수가 없을 겁니다. 지지조도 폭락할 겁니다만. 정권 자체가 오래 유지가 되기야 힘들겠죠. 마지막 순서로 4.15 총선 국회의원 진입함제라기. 오늘은 인천연수월 서구갑 부평구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가짜입니다. 모두. 4.15 총선에서 당선된 모든 국회의원들은 다 가짜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억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실을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경욱 의인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연수월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것은 서울에 이어서 인천 경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순위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지역구를 지금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일웅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정일웅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이 10.49%를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인천연수월 구민들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이렇게 정일웅 후보의 지지도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0에서 3% 정도 차지할 겁니다. 민경욱 후보는 마이너스 7.22%입니다. 숫자가 보통보다 좀 작습니다. 이것은 제3의 후보인 이정미 후보에 대한 그런 조작 3%가 빠졌기 때문에 3%를 더하게 되면 거의 비슷합니다. 정일웅 10.39% 민경욱 마이너스 7.22% 그리고 이정미 정의당 후보가 마이너스 3% 총 조작률은 17.71%인데 이정미 후보를 더하게 되면 20%가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2016년 20대 총선의 후보자별 평균은 2.8%입니다. 이 한 가지 그냥 숫자만 하더라도 그냥 2020년도 4.15 총선 당시 인천연수월에 정일웅 후보의 당선은 가짜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행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연수월에는 모두 7개의 동의고 투표소수가 53개입니다. 53개에서 모두 다 정일웅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정일웅 후보가 승리할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0.5. 0.5를 53개 곱한 겁니다. 이런 확률은 확률적으로 일어나기가 불가능합니다. 1,000분의 1 정도가 되면 그건 불가능한 확률이다. 이렇게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다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민경욱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100표를 얻을 때 정일웅 후보가 90표를 얻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당일 투표에서 그냥 민경욱 후보가 압승했습니다. 놀랍게도 사전투표가 되면 관내 사전투표에 미래통합당에 민경욱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정일웅 후보가 139표를 얻었습니다.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에서 민경욱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138표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가 100% 다른 확률이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완전 조작이라는 겁니다. 부정선거의 유력한 증거로 보는 교차투표 수를 계산해보면 7,719표입니다. 이것을 더하고 빼기 교정해주게 되면 결국 성부가 민경욱 후보가 5만 7천, 정일웅 후보가 4만 5천표로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접근한 겁니다. 이것을 허병기 교수님이 최초로 쓴 정밀 분석 보고서 4.15 총선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는 아주 중요한 표입니다. 조작이 되기 전에는 이렇게 여러분들 정일웅 후보든 민경욱 후보든 간에 당일 투표, 관내 투표, 관외 투표가 다 여러분들 후보별 득표율이 비슷합니다. 정일웅은 0.38, 민경욱은 0.42, 이정민은 0.19.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정일웅과 민경욱, 이정민의 관내, 관외 사치표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정일웅은 뭐죠? 예, 커집니다. 민경욱과 이정민은 뭡니까? 아주 작아집니다. 밑에 게 정상이고 위에 게 비정상입니다. 위협은 밑에 든 정상투표는 이렇게 돼야 되고 위에 표는 어떻습니까? 위에 표는 바로 부정선거가 일어난 경우입니다. 정일웅은 당일 투표에 0.38, 관내에서 0.48, 관외에서 0.48입니다. 치명적인 부정선거를 저지른 정거입니다. 민경욱은 0.41을 당일에서 얻었습니다. 득표율이 관내에서 0.44, 0.45입니다. 치명적으로 부정선거를 범해 가지고 관내, 관외 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민경욱 표를 빼앗은 겁니다. 이정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 하나만 보더라도 바로 인천연수월에 2020년도 4.15 총선이 대규모의 부정선거였고 그것은 인천연수월에 거치지 않고 전남, 전북, 광주를 제외한 2020년도 4.15 총선의 대부분은 다 부정선거로 자행된 것이다. 그래서 4.15 총선이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들은 다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인천 서구갈, 여러분 진짜 국회의원인가? 김교흥가? 이 학제가 붙었습니다. 인천 서구갑,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인천 지역구 내에서 부정선거로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한번 찾아 봅니다. 여러분 이것도 100% 조작입니다. 인천 서구갑의 민주당의 김교흥 후보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유권자들 9.54%를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공정선거인 경우 평균 1에서 3% 이내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이 학제 후보는 마이너스 8.0%입니다. 공정선거인 경우 평균 1에서 3%입니다. 이런 통계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부정선거나 사전투표 조작을 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총 조작률은 18.34%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인천 서구갑에서 사전투표에 참가한 총수의 18.34%를 조작해가지고 절반은 쑤셔넣고 절반은 빼앗은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인천 서구갑에서. 그 결과 여러분 이렇습니다. 인천 서구갑에서는 투표 동수가 13개고 투표 소수가 70개입니다. 70개의 여러분 동에서 모두 다 누가 이겼습니까? 민주당의 김교흥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그 확률은 김교흥 후보가 승리할 확률의 0.5,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을 70개 곱한 겁니다. 제가 계산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계산이 좀 안 됩니다. 일어나기 힘든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 당일 투표와 여러분 관내 관회사 투표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차 투표 수가 좀 많습니다. 만 481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원회 발표한 자료에다가 여러분들 이것을 교정해 주게 되면 결국은 낙선한 이학재 후보가 7만 1,000표 대 6만 5,000표로 승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밑의 표는 추정치기 때문에 확정된 게 아닙니다. 확정된 게 아니라 위의 표는 여러분들 모두 다 중앙선거관리원회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것도 이런 발표한 자료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결과가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2020년도 4.15 총선의 전국에서 일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인천 부평갑입니다. 이승만과 정유섭이 붙었습니다. 민주당의 이승만과 통합당의 정유섭입니다. 여기도 부정선거가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승만 후보의 인천 부평갑은 인천 부평갑에 있는 구민들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무려 6.67%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100% 부정입니다. 전수수는 마이너스 9.33% 100%는 부정입니다. 수만 명으로 인한 그런 인천 부평갑의 사전투표자 그룹과 당일투표자 그룹이 이렇게 큰 차이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공정선거가 발생할 경우는 바로 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각 후보별로 1회 3%를 아주 건수해야 됩니다. 참고로 20년 총선에서 서울 평균이 2.8%였습니다. 이런 자료 하나만 보더라도 그냥 이것은 조작선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인천 부평구 갑에는 투표소가 72개 동수가 12개입니다. 모든 동수 모든 투표소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사전투표에서 2승만 민주당 후보가 이겼습니다. 2분의 1의 72승 2분의 1을 72개 곱한 확률로서 이긴 겁니다. 미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이 지역도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실과 진실이 밝혀져서 이 나라에서 부정선거가 건조되고 공명선거가 확립되고 그리고 선거정의가 우뚝 서서 나라가 다시 정상국가로서 활기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지금까지 2천만 여러분들 건절운동에 참가하지 않으셨으면 전화도 좀 해주시고 공TV단넷도 방문해 주시고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